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어느새 또 오후시간이 다가왔어요. 오후시간. 시간 참 빨리 갑니다. 빨리 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오후시간.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천혜장 영상도 듣고 여러분 아주 행복한 기운이라고 부르셔서는 강렬한 천혜장의 기운을 정계를 끌어안으셔야 돼. 안으셔야지 여러분 잘 갑니다. 잘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좋은 사람의 좋은 기운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안정감 있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옆에 주위의 사악한 기운들을 받으면 자기 본인도 사악해지는 거야. 악의 기운을 받지 말고 저와 같은 그런 선한 기운 천사 같은 천혜장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가지고 큰 성공 이루기를 진심으로 제가 항상 기도드립니다. 중국 자본시장의 그런 병폐를 지적을 합니다. 병폐. 이 병폐를 지적을 하면서 이 주식 투자 자제를 권고한 중국의 저명 금융학자가 있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중국 저명 금융학자 류지펑 류지펑이라는 사람인데 결국은 뭐냐 병폐를 지적하다 보니까 결국은 SNS 계정이 차단이 됐다고 합니다. 대만의 중앙통신사가 보도를 했는데 더윈 더윈이 뭐냐면 중국판 틱톡을 말한가 봐요. 더윈하고 웨이보 웨이보는 중국판의 트위터 같은 걸 웨이보라고 하는데 중국의 SNS 플랫폼들은 최근에 중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류지펑 류지펑 계정의 게시와 팔로우를 금지했다. 그럽니다. 역시 공산국가답죠. 이 국가나 정부를 비판하면 그대로 차단이야. 중국에 들은 알짤없어요. 공산국가가 그래요. 또 지도세도 모르게 끌고 가가지고 온갖 도움도 시키고 하여튼 괴롭게 만들죠. 옛날에 우리 저거네. 안기부와 같은 그런 행위들을 하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공산국가에도. 왜 없겠어. 더 많지. 하여튼 류지펑의 더윈 계정은 지난 5일에 올라온 그런 영상이 마지막이었고 그의 웨이보 계정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류지펑의 SNS 계정 차단은 그가 최근에 잇따라서 중국의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 직후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 1일 SNS에 올린 글에 보니까 중국의 자본시장 제도는 아직 완벽하지가 않다.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어서 특정 주주가 회사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시장 지짐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또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열린 그 허신 재경 연례총회에서도 특별 강의를 통해서 중국이 개혁 개방한 지 45년 자본시장 제도를 도입한 지 33년이 됐는데 자본시장이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됐다. 진짜 심합니다.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 모르겠는데 진짜 상하이라는 도시하고 중국의 내륙에 한번 도시를 가보세요. 완전 진짜 부자와 거지가 완전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빈부채 장난이 아닙니다. 이러니 무슨 나라 꼴이 되겠어요. 차라리 공산국가는 그냥 평등하게 다 같이 그냥 비슷하면 되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뭐 공산국가 읽면서도 아주 빈부채가 너무나 극심하다는 거야. 좀 아이러니해. 하여튼 많은 사람이 10명 중 1명만 이득을 취하고 9명은 손실을 본다고 하죠. 지금의 중국 시장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대주주가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관계없이 상장한 뒤 홀로 이득을 챙기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뭐 그런 이야기로 꼬집어요. 꼬집고 중국은 지난 16년 동안 52차례 종합주가 지수 3천선을 오르내리면서 정치가 돼 있어. 안 올라. 얘들도 보니까 개판이야. 개판입니다. 오르내립니다. 대부분의 두식 투자자가 불을 창출하지 못하고 했다고 하죠. 최근에 몇 년 동안 중국 자본시장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고 상장업체는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는데 대주주들이 경영에 집중하면서 소액주주들과 상장의 상과물을 공유하는 대신에 보유 지분을 처분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만 몰두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꼴이 생겼다. 개판이 됐다. 그런 겁니다. 중국의 자본시장은 개혁개방 이후에 부의 분배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가 사라졌어. 정의가 사라졌다. 그렇게 직격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중국의 종합주가지수가 4천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4천 도달할 수 덧붙입니다. 류지팡은 장기간 3천선에서 횡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지 뭐.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자살행위 자살행위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중국 관련된 그런 주식투자나 ETF나 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돈보산 매면에 있겠어. 다 닭살났잖아. 지금 보니까 중국은 될 수 있으면 거를 내야 돼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면 되던데 지난 5일에서 SNS에 올린 마지막 게시물에 보니까 당국은 증시발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금융을 중시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이 발전해야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좋아지죠. 그리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강조를 합니다. 중국의 정법대 자본금융연구원장 겸 국가사회과학 펀드의 수석전문가인 류지펑은 전국인민대표대유의 증권법과 선물거래법 등 중국의 자본시장 관련법 초반 마련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270여개 기업의 주식재상장과 투자방안을 설계해가지고 중국의 최고 금융전문가로 꼽힙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에 침체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죠. 국북펀드인 중국투자공사의 자국내 투자를 전담하는 중앙해 중앙해 금투자 유한 책임공사 했어요. 중앙해 금투자 중앙해 금투자인가 하여튼 이름도 특이한데 지난 10월에 6500만 달러 규모의 국영은행 지분을 매입한 데 이어서 100억 이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ETF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양대 국유보험사 신화보험하고 중국 생명보험은 지난달 29일 각각 250억 이완씩 출자한 사모펀드를 회사 설립했고 우량 상장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제정부는 국민도 감독을 강화했고 보험회사들의 주식장기 투자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주가는 개판치고 있다. 멍망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관련된 주식투자한 사람들 상당히 침체되고 있죠. 홍콩 H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ELS 완전 엉망이잖아요. 엉망. 앞으로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식투자 하지 말라고 말했던 이 금융학자도 내가 볼 때 소리소물없이 살았을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깝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구요. 여러분 즐거운 5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전달 도록 할게요.